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를 잡수셔도 돼요, 잡수셔도 돼요. 네, 돈을 갖다가 돈을 갖다가 돈을 먼저 넣으셔야 돼요. 돈을 먼저 넣으셔야 돼요. 아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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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번. 두 번 하면 돼. 네, 저처럼. 네, 저처럼. 네, 저처럼. 아니, 많이 내면 안돼. 아니, 많이. 90만원 밖에 안 돼. 아니, 하나님 이거 하고 왜요, 이거 해줬다고. 아니, 이거. 아, 이거. 굉장히. 잘 먹었다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